이런 종류의 그림에서는 사실은 일단 좀 제껴놓더라도 하지만 드가는 초상화라는 영역에서는 일찍부터 천재였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드가가 이탈리아에 갔을 때 자기 고모 가족을 그린 거예요 왼쪽에 서 있는 어두운 색깔 옷을 입은 여성분이 고모고 그리고 이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고모부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두 딸들입니다 대작이고요 그래서 일단 드로잉을 해놓고 나서 파리에 와서 거의 10년 가까이 붙들고 오는 완성을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예비작업들이 많이 남아있죠 아까도 봤던 고모의 얼굴 부분을 위한 소명 그리고 고모가 짚고 있는 손 이런 것들 이런 꼼꼼한 작업들을 바탕으로 완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그림을 보면 적어도 이 가족이 절대로 화목해 보이진 않아요 이제 드가의 그림들 특히 드가의 초상화를 보면 아주 맨 먼저 드는 느낌은 뭐냐면 매우 불편하다는 것이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가족은 아마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남편이 완전히 소외되지 않아요 남편이 뭔가 밖에서 큰 사고를 찼나 봐요 일단 남편은 잘 보시면 아무튼 이 라인이 이렇게 딱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 정면을 향하고 있는데 남편은 뒷모습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항변을 하고 싶은데 아마 씨알도 안 먹힐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모는 딴 데를 보고 있죠 아마 남편이 없는 미래를 보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두 딸의 태도도 되게 미묘해요 그래서 두 딸은 엄마 편이냐 아빠 편이냐 딱 나오죠 이쪽은 확실한 엄마 편이에요 마음이 편하죠 그리고는 관객들한테 당신도 우리 편이 되라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애매하죠 어쩌면 이 딸은 어떻게 보면 가족의 결합을 원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뭔가 외교적인 적어도 중간적 존재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관계와 이런 미묘한 심리 같은 것들을 너무너무 잘 묘사를 했습니다 널리 알려진 그림은 아니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드가, 비루통한 얼굴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 표정이 안 좋은데 왜 표정이 안 좋은지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둘이 굉장히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죠 그래서 드가의 그림 속에서는 인간들은 결코 그냥 그렇게 화합을 하거나 편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인간은 늘 서로 소외되어 있거나 서로가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거나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미화를 한다고 과장한 것이 정말로 가차없이 드러내는 그 솜씨가 드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마 같은 경우에는요 경마는 당연히 일단은 역시 특히 경주말, 말에 대한 소묘를 아주 집요하게 그래서 오랜 관찰과 그리고 이런 연구를 통해서 경주말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드가가 그린 그림들을 보면 금방 느끼게 되는데 진짜로 경주에 돌입한 말들을 그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경주를 기다리고 있는 말들을 많이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멈칫멈칫하면서 약간 이렇게 저렇게 할 일 없이 쏘다니면서 약간 느슨하고 완만하게 움직이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속도를 있는 대로 내고 있는 말은 별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다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약간 이런 움직임을 추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아마 저번 시간에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진짜로 말이 속도를 내서 움직이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드가는 어쨌든 그런 화가의 눈이 그걸 포착할 수 없다는 것을 의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거의 대재앙과 같은 사진이라는 것들을 결국 보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는 머이브리지가 이 사람이 촬영을 한 뒤로는 드가는 앞서 그린 그림을 조금씩 약간 수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사진이 나온 뒤로는 계속해서 이 사진을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움직임을 그리려고 하면 할수록 움직임은 화가를 배신합니다 드가는 어떤 의미에서 약간은 대단히 고지식한 화가인데 진실을 추구하는 화가였어요 자기는 화가의 예술가의 사명은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진실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진실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 뒤늦은 깨달음처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결국 예술은 진실에 대한 게 아니라 진실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라는 통찰을 얻게 되는 것이죠 경주마에 비해서는 그래도 발레리나는 그나마 좀 나아요 왜냐하면 경주마의 가장 큰 문제는 말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발레리나는 어쨌든 간에 멈춰 세워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가는 예를 들면 무대 안팎으로 다니면서 계속해서 소묘를 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발레리나를 개인적으로 포즈를 취하게 해 가지고 얼마든지 보충을 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발레리나의 움직임은 자기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레를 그린 그림 같은 경우도 경마를 그린 그림과 마찬가지로 본 행위는 거의 그리질 않았어요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지만 굉장히 예외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에서 진짜 공연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그린 그림은 거의 없고 대부분 다 공연 앞뒤죠 공연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이죠 그리고 무대의 주변과 무대의 앞뒤를 그리죠 거의 전부가 다 리허설과 연습입니다 발레리나들이 모여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드가는 경주마를 그린 그림도 그렇고 발레를 그린 그림도 그렇고 이제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흔히들 드가를 그런 식으로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많은 화가 그러니까 움직임을 그린 화가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냉정히 말했을 때 드가의 그림들을 보면 그림에서 움직임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이게 약간 미묘한 문제인데 움직임이 느껴진다기보다는 어떤 분절적인 순간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이긴 한데 그것들은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림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드가는 움직임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우리는 드가의 그림을 볼 때마다 그림은 움직이지 못하는구나 라는 걸 역설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어요 과정에 대한 관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마든 혹은 발레든 뭔가가 이루어지는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관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어떤 전후 그러니까 분절된 순간에 대한 관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드가는 계속해서 이런 걸 추구하다 보면 그러니까 뜻밖에도 발레라는 게 보면 대단히 고상하고 대단히 화려한 볼거리인데 드가의 그림들을 보다 보면 그 화려한 볼거리 이면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볼거리를 이루는 인간 군상을 오히려 우리는 드가의 그림을 통해서 아주 입체적으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제 다 지쳤어요 발레린 나도 이제 펄짝펄짝 뛰는 것도 잠깐이고 대부분은 다 이제 피곤하죠 지치거나 연습을 하거나 준비하거나 그런 단계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뜻밖의 미학적인 가치를 끌어냅니다 보면은 이건 그래서 발레린 나라는 인간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떤 이 인간의 동작이 만들어내는 이제 그야말로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아름다움을 끄집어내기도 하죠 그와 동시에 이제 뭐 이 뒤에도 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사회학적인 보고서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드가는 애초에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움직임과 어떤 이 여기서의 어떤 아름다움에만 관심을 갖고 그걸 추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뜻밖의 어떤 인적 구성에 대한 어떤 이제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자 무대 리허설이라고요 역광을 받은 발레리나들이 자 이제 그야말로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다른 버전이죠 아까 그건 이제 모노톤이에요 색깔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같은 구도인데 이건 색깔을 넣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제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있죠 이제 수많은 발레리나들이 등장하고 수많은 동작들이 등장하는데 그 동작들을 어쩌면 이제 발레 자체가 정해진 동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재활용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이 경우에요 이제 이거 보시면 다음에 또 배치가 되나 예 이런거죠 예 보면 예 이거죠 그리고 일일이 지적하자면 이제 끝도 없는데 보면은 이제 단골 손님들이 있어요 몇몇 포즈가 이런 포즈요 이런 포즈요 예 이런 포즈요 예 이런 것들요 예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드가를 비인간적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 아니라 그냥 뭔가 퍼즐을 맞추듯이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발레리나들이 이제 고달픈 게 뭐냐면 이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예 보면은 시험을 봐가지고 1년에 거의 한두 번씩을 보는데 그때마다 소위 등급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극소수는 이제 높은 등급에 올라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대개 그렇지 않으면 탈락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박봉에 시달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이 무서운 발레마스터가 앞쪽에 있는 이 여성 발레리나를 이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게 심사를 하고 있는데 주변이 되게 산만해요 예 다 자기 할 짓 하고 있죠 예 보면은 이 사람은 이쪽은 이제 의상을 이제 고치고 있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딴 데 보고 있고 몸풀고 있고 예 뭐 이제 역시 이 경우도 옷을 추스로 입고 보면은 다 제각각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어쩌면 일상이란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림에서는 뭔가 중심이 분명하지만 실제로는 다들 이렇게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약간 분산되는 것들이 예 더 사실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적나라하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예 등을 긁고 있죠 예 발레리나가 등을 긁다니 예 예 근데 등을 긁는 모습을 참 많이 그렸습니다 예 보면은 예 등을 긁고 있죠 예 보면 예 그래서 그리고 예 등을 긁고 있고 자 이쪽 발레리나는 예 부채를 들고 있습니다 예 공연에 필요해서 들고 있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보면 부채를 들고 있는 발레리나의 모습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간단한 게 예 당연히 이때는 에어컨이 없었죠 예 자 에어컨이 없었는데 발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예 보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등을 긁겠죠 예 간지러운 데가 많겠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무서운 선생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심사를 보고 있는 발레리나가 있고 이 뒤에 보면 발레복을 입지 않은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들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학부형 어머니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발레리나들의 매니저 노릇을 하는 겁니다 예 보면 그리고 발레리나들이 오늘날과 같은 어떤 물론 당연히 그런 위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발레리나들은 다들 자기 집안을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프로 운동선수와 비슷한 위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에 어떻게 보면 기둥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왔다 갔다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치다 거리를 하고 도와주고 챙기고 뭐 그래야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도 왼쪽에 앉아있는 여성이 발레리나고 오른쪽은 당연히 어머니인 것이죠 뭔가 발레리나가 발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쳐다보지도 않네요 예 왜 쳐다보지 않을까요 예 만사 피곤하기도 하고 예 쳐다본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닌 거죠 예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머니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이 딸내미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딸내미가 이제 고장나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살림을 어떻게 하느냐 그 걱정 때문에 차마 쳐다보지도 못하는 두려움 공포가 있습니다 예 보면 아니면 이 그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안쪽에서는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쪽에 앉은 여성은 어머니이죠 어머니입니다 예 보면 그래서 딸내미는 이제 죽어라 연습을 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니도 같이 옆에서 힘들 수는 없으니까 어머니 어머니대로 이제 시간을 보내야죠 예 그래서 보시면 이게 딱 갈래요 딱 갈립니다 예 이쪽은 죽을 맛 있고 이쪽은 또 다른 세계인 거죠 예 보면 결국 그래서 같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결국 이제 처지가 다른 겁니다 예 결국 서로가 소외되는 것이고 서로가 분산되는 것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정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대라든가 어떤 공감이 아니라 그 반대쪽으로 향하는 감정과 어떤 정황 같은 것들을 예 소름끼치도록 묘사를 하는게 드가의 장기이죠 발레리나를 그린 그림에 보면 약간은 그리고 뭔가 발레리나하고 어울리지 않는 존재들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자 분장실의 무용수인데 예 분장실의 발레리나입니다 자 분장 자 의상을 챙기고 있고 예 발레리나 바로 뒤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의상을 봐주고 있는 여성이죠 예 그리고 이 남자 보이세요 이 남자 예 눈 코 예 예 정말 그냥 놓치고 지나가기 쉽게 있습니다 예 근데 보면 볼수록 이상해요 되게 앉아있는 자리가 되게 이상한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예 대체 뭐간데 예 뭐간데 이렇게 이제 세상에 무용 그 대기실 안쪽에 제일 좋은 자리에서 발레리나를 거의 코앞에서 쳐다보고 있나 예 스폰서인 것이죠 이런 그림에서는 약간 숨은 그림 찾기 같이 그려졌지만 여기는 약간 상당히 좀 노골적으로 등장을 하죠 예 극장 주인 아닙니다 예 스폰서입니다 예 스폰서가 스폰서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아무튼 19세기의 그림들은 뭐 사회학적인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결국은 어떤 이 내부에서의 어떤 이런 구조라는 것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드간은 막 약간 고발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결국 이제 여러 면들을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잡히게 되는 것이죠 드가 친구 마네 가 그린 이 그림도 약간 그런 유형입니다 여기 있는 여성은 발레리나는 아니지만 고급 창녀 당시 프랑스의 사교계를 휘어잡았던 고급 창녀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네의 그림에서는 이제 이 여성이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좋게 말하면 발랄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맹랑한 눈빛을 보내고 있죠 관객한테 그리고 관객과 약간 공모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여성은 자기가 갖고 있는 파워를 충분히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지가 좀 달라요 여성이 어쨌든 나가려고 꾸미고 있고 이쪽은 나이도 많아 보이고 당연히 스폰서겠죠 스폰서인데 보시면 스폰서의 처지가 뭔가 표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보면은 여자가 너무 시간을 오래 끌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스폰서는 말 한마디 못합니다 보면 이제 여기서 절대적인 어쨌든 절대적인 이제 결정권은 이 여자가 갖고 있는 것이죠 비위를 상하게 했다는 끝장인 것이죠 그래서 게다가 또 마네는 그래서 어떤 이 남성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권력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보면 남자를 보시면 느끼겠지만 한쪽 구석에 몰아놨어요 그리고 몰아놓은 거로도 부족해가지고 반을 짜놨죠 보면은 이제 온전하게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봤을 땐 아예 남자가 잘 드러나지도 않을 정도로 이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말 나온 김에 마네 19세기의 회화에서 서양미술에서 벌어졌던 이제 아주 중요한 변화를 대표하는 마네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마네가 아버지가 이제 법관이었어요 그래서 브루조아 지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좋은 지반 출신입니다 저번 시간에 보신 것처럼 마네는 자기는 절대 뭔가 어떤 스캔들을 불러일으키거나 뭔가 혹은 체제에 반항하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그런 스캔들을 몰고 다니는 스타일이 있는데 딱 마네가 약간 그런 짝인 것이죠 어디까지나 이 그림도 자기는 나름 전통의 계승인데 근데 이 그림은 전혀 상관 않고 있다가 왜 이 그림을 막상 자기가 걸어놓으니까 다들 이제 미친 듯이 욕을 해당했고요 엎친 데 덮친 식으로 이것도 그렇죠 마네 올림피아 같은 경우도 이 경우도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이 그림이 대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지 사실은 좀 실감이 안 나죠 근데 아무튼 간에 이 그림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너무 이제 화를 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손상을 입을까 봐서 높이 걸었다고 합니다 손이 안 닿게 약간 뭐 그럴 정도였다고 해요 마네의 입장에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건데 왜냐하면 이것도 원본이 있으니까요 마네가 이제 이탈리아 여행 간 김에 우피치에서 이제 티치아노의 이 그림을 봤습니다 르네상스 때 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나름은 이 여성은 르네상스 때 미녀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러니까 19세기 파리의 미녀를 그린 거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전혀 생각해 주지 않았죠 자 이 그림에서는 발치에 개가 있습니다 개라는 건 대개는 충성, 정절을 의미하는데 마네는 검은 고양이로 일어났어요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주 직구준 농담이죠 이제 고양이는 대개 약간 성적으로 물란한 것을 상징하니까요 자 그래서 티치아노의 그림은 이제 걸작으로 칭송을 받았고 마네의 그림은 욕을 먹었습니다 대체 이렇게 같이 놓고 봐도 뭐가 문제였을까요? 어떤 연구자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를테면 마네의 그림이 감히 누드화의 관례에 걸맞지 않게 사람을 똑바로 쳐다본다는 거예요 관객을 이제 그게 사람들을 불쾌하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런 걸로 따지면 근데 티치아노의 그림도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두 가지 요소만으로 딱 정리하기는 어렵고 복합적인 요소가 함께 작동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약간 지적을 하고 싶은 건 티치아노의 그림에서는 이제 되게 양감이 풍성하죠 그래서 약간은 뭐랄까요? 이제 약간 둥그스름하고 이제 어떤 입체감과 어떤 양감이 나오는데 마네의 그림은 전체적으로 약간 평평합니다 입체감이 좀 적은 편이에요 마네는 스페인 미술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여행을 가서 고야나 벨라스케스 같은 스페인 대가들의 그림들을 보고는 홀딱 빠져가지고 이제 그걸 스페인에서 배운 것을 자기 나름으로 소화하고 변형을 시켰습니다 스페인에서 마네가 배운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걸 지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옛 스페인의 그림들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검은색을 잘 썼어요 그래서 이제 마네도 이제 스페인의 검은색을 자기 그림에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이 자랑하는 거장 벨라스케스가 그린 그림이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벨라스케스가 그린 그림이에요 궁정의 광대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이제 마네는 홀딱 빠져가지고 이 그림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소화를 했어요 이 그림입니다 두 개를 같이 보면 마네가 좋아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사실 왼쪽이 이제 마네 그림이고 오른쪽이 이제 벨라스케스 그림인데 이렇게 보면 마네는 적어도 이 그림에서는 이제 벨라스케스만큼 과감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자 이 벨라스케스 그림의 특징이라면 배경이 아무것도 없어요 배경이 어떤 입체감이나 공간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인물도 솔직히 입체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당연히 인물이나 배경은 공간금과 입체감이 잘 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네는 이제 이 스페인 대가들의 그림을 보면 나름대로 힌트를 좀 얻었던 것이죠 이런 게 필요가 없구나 그림을 멋지게 하는 건 입체감이나 공간감이 아닌 다른 무엇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오히려 상당히 평평하게 보이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마네의 이 그림도 그래서 이제 스페인의 대가들한테서 배운 것들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약간 색종이를 오려 붙인 것처럼 공간감과 입체감에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림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 당대에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마네가 입체감도 낼 줄 모르는 이상한 그림을 그린다 라고 이제 공격을 했지만 마네의 입장에서는 입체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게 색깔인 것이죠 색깔 색깔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좀 약간 마네는 시대를 앞서간 미감의 소유자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누군가는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마네의 그림은 누가 채점을 해도 0점이라고요 당대에 당대의 미적 기준 특히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미적 기준에 된다면 마네의 그림은 마치 도깨비 같은 것처럼 하늘에서 뚝뚝뚝 떨어진 것처럼 특이하고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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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